안녕하세요 오늘은 틸란드시아 입니다 제가 틸란드시아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닫힐까봐 이게 솜이라고 하죠 솜이 얹혀져 와있어요 그런데 하나 2개 3개 9개군요 9개가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틸란드시아 이온안사 입니다 이것은 수염 틸란드시아 도 있는건 아시죠 자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먹고 사는 식물이죠 꽃도 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자랄지 지금은 제가 손에다가 살짝 얹어 보니까 이렇게 작아요 엄청 작죠 제 손의 3분의 1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이게 얼만큼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면 저는 물에다가 30분 이상 충분히 담궈 줄 겁니다 자 물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3개 4개 5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입니다 네 이렇게 9개가 준비가 됐어요 이것을 물에다가 충분히 담궈 줘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틸란드시아는 약간 많이 말라서 그칠그칠한게 살아있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지금 오늘 온 틸란드시아는 보니까 초록초록한게 쌩쌩해 보여요 그리고 그때 샀던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매했던건 작기는 하지만 나이는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애기 같아요 뽀송뽀송뽀송한 여린잎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30분 정도 담궈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뿌리가 보이시나요 이건 뿌리가 없이 자라는 그 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워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땅에다가 안 심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예뻐서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색 돌에다가 넣어서 기르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행잉으로 만들어 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놓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게 어떻게 자라는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